하하하하 하하하하 모로로 흐흐흐흐흐흐 에잇 이랜! 경찰차 출동! 핀뻑핀뻑 경찰 패티 긴급 출동해요 핀뻑핀뻑 경찰차 패티 타고 출동해요 부릉부릉 도둑 늑대 잡으러 가요 부릉부릉 도둑 늑대 잡으러 가요 핀뻑핀뻑 경찰 패티 도둑 쫓아가요 핀뻑핀뻑 경찰차 패티 도둑 쫓아가요 부릉부릉 부릉부릉 도둑 늑대 잡으러 가요 부릉부릉 도둑 늑대 잡으러 가요 안되겠다 아니 왼쪽 오른쪽 이리저리 도망가 경찰 다 돌려 이리저리 도망가 경찰한테 걸리면 꼼짝할 수 없어 아이 무서워 달려 달려 경찰 패티 끝까지 쫓아요 구릉구릉 경찰차 패티 끝까지 쫓아요 도둑 늑대 달려 바로 길이 막혔어요 도둑 늑대 이젠 도망갈 곳이었어요 경찰 패티 도둑 늑대 붙잡았어요 경찰차 패티 도둑 늑대 보내주었어요 씩씩하고 멋진 우리 경찰과 경찰차 배 같은 짓을 하면 우리가 잡으러 가요 도둑 잡는 멋진 경찰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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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을 지키는 경찰 오예 저게 뭐지? 불이 났잖아 수방사에 신고해야해 네? 불이라고요? 프랭크 마을에 불이 날 때 어서 출동하자 네 불이 나면 우리가 출동해요 출동해 불이 나면 우리가 출동해요 출동해 위험해 저해지면 어디든지 달려가요 우리는 멋진 소방관 소방관 물을 향해서 물을 뿌려요 뿌려요 물을 향해서 물을 뿌려요 뿌려요 뜨거운 불을 시켜 멀리 멀리 물 뿌려요 힘 세고 멋진 소방관 소방관 저기 뚜껑 갇혔어요 꾹 친구 구해주러 힘껏 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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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운 불도 두렵지 않아 욕감해 위험해 저해지면 어디든지 달려가요 용감하고 멋진 소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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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구 친구 구해주러 제가 왔어요 왔어요 친구 구해주러 제가 왔어요 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소방관이 있잖아요 제가 금방 구해줄게요 소방관 소방관 어? 어? 저기 나온다 다행이다 위험으로부터 구해줬어요 소방관 위험으로부터 구해줬어요 소방관 용감하고 씩씩한 우리의 구우세주 힘센 영웅 정말 멋져요 우리의 영웅이에요 소방관 오늘도 아픈 동물들을 돌봐줘야지 선생님 선생님 수의사 선생님 동물이 아파요 살펴봐 주세요 웬 날개 들고 오른 날개 들고 양쪽 흔들흔들 양쪽 흔들흔들 날개 닥쳤네요 하하하 이제 나올거에요 선생님 선생님 수의사 선생님 동물이 아파요 살펴봐 주세요 이쪽 정진기 콧물이 주르륵 콧물이 주르륵 이마가 뜨거워 온도를 재봐요 감기 걸렸네요 하하하 이제 나올거에요 선생님 선생님 수의사 선생님 수의사 선생님 동물이 아파요 살펴봐 주세요 이쪽 정진기 이쪽 정진기 저쪽 정진기 저쪽 정진기 배를 쓰담쓰담 오 하하하 과식을 했네요 하하하 음식은 적당히 먹어요 선생님 선생님 수의사 선생님 동물을 고치는 수의사 선생님 날개 닫힌 오리 닮기 걸린 돼지 과식 강방아지 모두 고쳐주어요 동물을 고치는 수의사 선생님 친절하고 다정한 수의사 선생님 수의사 선생님 하하하 나는야 바다 탐험대 바다 속엔 뭐가 있을지 관찰해 볼까? 바다 속을 탐험해 봐요 뭐가 있을까 동글동글 길쭉길쭉 문어예요 바다 속을 탐험해 봐요 뭐가 있을까 반짝반짝 지느러미 물고기예요 바다 속을 탐험해 봐요 뭐가 있을까 동그랗고 지저분한 쓰레기네요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돼요 바다 속을 탐험해 봐요 뭐가 있을까 알록달록 모여있는 산호초예요 바다 속을 탐험해 봐요 뭐가 있을까 튼튼한 갑옷 입은 과제예요 바다 속을 탐험해 봐요 뭐가 있을까 크고 뾰족한 이빨 으어? 상어다! 바다 속을 탐험해 봐요 뭐가 있을까 긴 날개 지느러미 긴 날개 지느러미 가오리예요 바다 속을 탐험해 봐요 뭐가 있을까 반짝반짝 보석 같은 조갑이에요 바다 속을 탐험해 봐요 뭐가 있을까 커다랗고 커다란 커다랗고 커다란 우와 고래들 오우 친구들 찾아와요 어디 있을까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바다 속을 관찰하는 바다 탐험해 다채롭고 신비로운 바다 속 여행 우리는 빵 굽는 파티쉐 달콤 포근한 방울 만들어 볼까 동그란 그릇에 우유 넣고 밀가루 듬뿍 붓고 달걀을 하나 깨서 쓱쓱 져요 손으로 토닥토닥 하고 두드려서 반죽 만들어요 토닥토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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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죽 만들어요 네모난 그릇에 반죽 놓고 예쁜 모양 만들고 달콤한 꿀 꺼내서 쓱쓱 발라요 열기로 모락모락 하고 따끈하게 오븐에 구워요 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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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븐에 구워요 새하얀색 새하얀색 크림 바른 빵을 동글동글 모양 잡고 달콤한 새탕 가루 슬슬 뿌려요 좋은 노래 좋은 노래 룰루랄라 하며 과일 장식들 예쁘게 꾸며요 룰루랄라 3 2 1 달성 우주 비행사 하늘 달아요 새까만 세상에 저만 우주로 지구 밖에는 무엇이 있을까 궁금해요 궁금해요 우주로 가요 커다란 우주산 맛집에 가요 반짝반짝 별대만은 은하개로 다른 행성은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해요 궁금해요 우주로 가요 돌 따라온다 크롱 피한다 크롱 우주는 타고 슝슝슝 따라가요 붕붕붕 돌을 피해 슝슝슝 따라가요 붕붕붕 붕붕 우주리 행사 행성 다 차례해요 어떻게 생겼나 모양 살찌봐요 이곳엔 누가 누가 살고 있을까 궁금해요 궁금해요 알아가 봐요 외계인 등장 안녕 인사해요 이상하고 신기하게 생겼어요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을까 궁금해요 궁금해요 알아가 봐요 우리 함께 놀자 크롱 함께해요 슝슝슝 시인이나 붕붕붕 족구해요 슝슝슝 가벼워서 붕붕붕붕 붕붕붕 이제 세계 붕붕붕 예쁘게 디자인 크롱 우슝 이방이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디자이너가 고저 사고 펜시하게 만들어 줄게요 미크림 쑥삭삭 그려봐요 지수도 재고 가루새로 디자인 예쁘게 샤라랄라 누구보다 멋지게 가구도 지우고 지저분한 물건들은 정리해요 고은색 예쁜색 칠해봐요 아름답게 만들어요 흠 이렇게 볼까 그럼 미끄림 쑥삭삭 그려봐요 지수도 최고 가루새로 디자인 예쁘게 샤라랄라 누구보다 멋지게 와우 허전한 부부는 장식들로 세련되게 꾸며봐요 화려한 꽃들도 누와봐요 아름답게 만들어요 디자인 완성 됐어요 멋지다 크라 나는요 과학자 다양한 발명을 하지 또 어떤 기발한 물건을 만들어볼까 만들어요 만들어요 기발한 발명품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 고민해요 바로 그거야 힘들게 청소하는 우리 친구 위해 집안일을 도와주는 로봇 발명해요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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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발한 발명품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 고민해요 그래 그거야 창문자는 우리 아기 편히 잘 수 있게 짜장노래 나오는 침대 발명해요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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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발한 발명품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 고민해요 아하 그거야 멀리 사는 우리 친구 보고 싶을 때 얼굴 보며 통화하는 전화기 발명해요 우와 참 신기하다 똑똑박사 과학자 무엇이든 뚝딱뚝딱 신기하고 재미있는 몇병까지 악당고보 출동해라 출동! 나는 악당로봇이다 우웨이! 슈퍼영웅 뽀로로 어디인가요 슈퍼영움 뽀로로가 출동해요 괜찮아요 슈퍼양웅 크롱 어디있나요? 슈퍼양웅 크롱이 변신해요 괜찮아요 슈퍼양웅 루피 어디있나요? 슈퍼양웅 루피 달려가요 괜찮아요 슈퍼양웅 패티 어디있나요? 슈퍼양웅 패티 구할게요 괜찮아요 슈퍼양웅 포비 어디있나요? 슈퍼양웅 포비 공격해요 괜찮아요 슈퍼양웅 포로록 어디있나요? 로켓처럼 날아가서 구해줄게요 슈퍼양웅 모르러! 슈퍼양웅 크롱 어디있나요? 번개처럼 달려가서 구해줄게요 슈퍼양웅 크롱! 슈퍼양웅 루피 어디있나요? 비풍당당 루피가 구해줄게요 슈퍼양웅 루피! 슈퍼양웅 패티 어디있나요? 멋지게 변신해서 구해줄게요 슈퍼양웅 패티! 슈퍼양웅 포비 어디있나요? 힘이 센 포비가 구해줄게요 슈퍼양웅 포비 루피 루피! 슈퍼양웅 루피 마IP 옅 꼬마 아이가 자고 있는데 옆으로 가, 옆으로 가 한 꼬마 아이가 떨어져 쿵! 아홉! 아홉 꼬마 아이가 자고 있는데 옆으로 가, 옆으로 가 한 꼬마 아이가 떨어져 쿵! 여덟! 여덟 꼬마 아이가 자고 있는데 옆으로 가, 옆으로 가 한 꼬마 아이가 떨어져 쿵 일곱 꼬마 아이가 자고 있는데 옆으로 가, 옆으로 가 한 꼬마 아이가 떨어져 쿵 여섯 꼬마 아이가 자고 있는데 옆으로 가, 옆으로 가 한 꼬마 아이가 떨어져 쿵 다섯! 다섯 꼬마 아이가 자고 있는데 옆으로 가, 옆으로 가 한 꼬마 아이가 떨어져 쿵! 넷! 넷 꼬마 아이가 자고 있는데 옆으로 가, 옆으로 가 한 꼬마 아이가 떨어져 쿵! 셋! 셋 꼬마 아이가 자고 있는데 옆으로 가, 옆으로 가 한 꼬마 아이가 떨어져 쿵! 둘! 둘 꼬마 아이가 자고 있는데 옆으로 가, 옆으로 가 한 꼬마 아이가 떨어져 하나! 한 꼬마 아이가 자고 있는데 혼자는 무서워! 여기로 와, 여기로 와 열 꼬마 아이 함께 자네 계론도 바나나 자차! 바나나 차가 떼굴떼굴 떼굴떼굴, 떼굴떼굴 바나나 차가 떼굴떼굴 모두 모두 모여라 바나나 차에 타세요 다 같이 랄랄라 바나나 차에 타세요 바나나 랄랄라 얘들아 가자 바나나 차 타고 달려요 다 같이 랄랄라 바나나 차 타고 달려요 신나게 달려요 차차 기다란 바나나 차라 차차차 바나나 차차차 먹으면 힘이 우라차차차 바나나 차차 노랑노랑 바나나 달려요 다 같이 랄랄라 친구와 함께 달려요 신나게 달려요 노랑노랑 바나나 달려요 다 같이 랄랄라 친구와 함께 달려요 신나게 달려요 깨로 넣어 바나나 차차 머핀맨을 안아요 오 머핀맨 오 머핀맨 머핀맨을 안아요 우리 동네 머핀맨 머핀맨을 알아요 오 머핀맨 오 머핀맨 머핀맨을 알아요 우리 동네 머핀맨 경찰관을 안아요 오 경찰관, 오 경찰관 경찰관을 안아요 우리 동네 경찰관 경찰관을 알아요 오 경찰관, 오 경찰관 경찰관을 알아요 우리 동네 경찰관 소방관을 안아요 오 소방관, 오 소방관 소방관을 안아요 우리 동네 소방관 소방관을 알아요 오 소방관 오 소방관 소방관을 알아요 우리 동네 소방관 뽀로로를 안아요 오 뽀로로 오 뽀로로 뽀로로를 안아요 뽀롱 뽀롱 뽀로로 뽀로로를 알아요 뽀로로 뽀로로 뽀로로를 알아요 뽀롱뽀롱뽀롱 우리 손가락 인형놀이 할까? 좋아! 경찰 손가락 경찰 손가락 어디 있나요?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소방관 손가락 소방관 손가락 어디 있나요?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의사 손가락 의사 손가락 어디 있나요?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요리사 손가락 요리사 손가락 어디 있나요?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우주인 손가락 우주인 손가락 어디 있나요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경찰 손가락 경찰 손가락 어디 있나요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나쁜 도둑 꼼짝마 소방관 손가락 소방관 손가락 어디 있나요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불이 나면 출동 의사 손가락 요리사 손가락 어디 있나요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어디가 아픈가요 요리사 손가락 요리사 손가락 어디 있나요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맛있는 요리 나왔습니다 우주인 손가락 우주인 손가락 어디 있나요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우주비행사 크랑! 다양하고 멋있는 직업손가락 여기요, 여기요, 반가워요 열! 열 마리 꿀벌이 자고 있는데 옆으로 가, 옆으로 가 한 마리 꿀벌이 떨어져 쿵! 아홉! 아홉 마리 꿀벌이 자고 있는데 옆으로 가, 옆으로 가 한 마리 꿀벌이 떨어져 쿵! 여덟! 여덟 마리 꿀벌이 자고 있는데 옆으로 가 옆으로 가 한 마리 꿀벌이 떨어져 쿵 일곱 일곱 마리 꿀벌이 자고 있는데 옆으로 가 옆으로 가 한 마리 꿀벌이 떨어져 쿵 여섯 여섯 마리 꿀벌이 자고 있는데 옆으로 가 옆으로 가 한 마리 꿀벌이 떨어져 쿵 다섯 다섯 마리 꿀벌이 자고 있는데 옆으로 가 옆으로 가 한 마리 꿀벌이 떨어져 쿵 네 네 마리 꿀벌이 자고 있는데 옆으로 가 옆으로 가 한 마리 꿀벌이 떨어져 쿵 세 세 마리 꿀벌이 차고 있는데 옆으로 가 옆으로 가 한 마리 꿀벌이 떨어져 쿵 둘 두 마리 꿀벌이 차고 있는데 옆으로 가 옆으로 가 한 마리 꿀벌이 떨어져 쿵 하나 한 마리 꿀벌이 차고 있는데 도망가자! 옆으로 가 옆으로 가 열 마리 꿀벌 날아갔네 전부 파괴한다 아니, 내가 나서야겠군 하얏! 악당 로봇 왜요 패티 말을 부수면 안 돼요 싫어, 싫어 부술 거야 그렇게는 안 돼 하얏! 악당 로봇 왜요 패티 남을 괴롭히면 안 돼요 싫어, 싫어 괴롭힐 거야 그렇게는 안 돼 하얏! 악당 로봇 왜요 패티 물건을 빼앗으면 안 돼요 싫어, 싫어 뺐을 거야 그렇게는 안 돼요 악당 로봇 내 패티 나쁜 짓 하면 안 돼요 다신 안 그럴게요 좋은 생각 이에요 나쁜 악당 나타나면 슈퍼 영웅 패티가 용서 못 해! 혼들 LED 집중 용서 흑흑 흠흑 이어 이란! 경찰차 출동! 빙뻑빙뻑 경찰 패티 긴급 출동해요 빙뻑빙뻑 경찰차 패티 타고 출동해요 그룹그룹 도둑 늑대 잡으러 가요 그룹그룹 도둑 늑대 잡으러 가요 빙뻑빙뻑 경찰 패티 도둑 쫓아가요 빙뻑빙뻑 경찰차 패티 도둑 쫓아가요 부릉부릉 도둑 늑대 잡으러 가요 부릉부릉 도둑 늑대 잡으러 가요 안되겠다 아니 왼쪽 오른쪽 이리저리 도망가 경찰 따돌려 이리저리 도망가 경찰한테 걸리면 꼼짝할 수 없어 아이 무서워 달려달려 경찰 패티 끝까지 쫓아요 구릉구릉 경찰차 패티 끝까지 쫓아요 도둑 늑대 달려가도 길이 막혔어요 도둑 늑대 이제 도망갈 곳이 없어요 경찰 패티 도둑 늑대 붙잡았어요 경찰차 패티 도둑 늑대 혼내주었어요 씩씩하고 멋진 우리 경찰과 경찰차 대답 같은 짓을 하면 우리가 잡으러 가요 도둑 잡는 멋진 경찰 바로바로 우리 말 지키는 경찰 오예 저게 뭐지? 불이 났잖아 소방사에 신고해야 해 네? 불이라고요? 트랭크 마을엔 불이 날 때 어서 출동하자 네! 불이 나면 우리가 출동해요 출동해! 불이 나면 우리가 출동해요 출동해! 비염에 처해지면 어디든지 달려가요 우리는 멋진 소방관 소방관! 자! 불을 향해서 물을 뿌려요 뿌려요! 불을 향해서 물을 뿌려요 뿌려요! 뜨거운 불을 식혀 멀리 멀리 물 뿌려요 힘 세고 멋진 소방관 소방관! 저기 누가 갇혔어요! 꾹! 친구 구해주러 힘껏 달려요 달려요! 뜨거운 불도 두렵지 않아 욕감해! 위험에 처해지면 어디든지 달려가요 욕감하고 멋진 소방관 소방관! 도와주세요! 꾹! 친구 구해주러 제가 왔어요 왔어요! 친구 구해주러 제가 왔어요 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소방관이 있잖아요 제가 금방 구해줄게요 소방관! 어? 저기 나온다! 다행이다! 위험으로부터 구해줬어요 소방관! 위험으로부터 구해줬어요 소방관! 위험으로부터 구해줬어요 소방관! 오늘도 아픈 동물들을 돌봐주어야지 선생님 선생님 수의사 선생님 동물이 아파요 살펴봐 주세요 왼 날개 들고 왼 날개 들고 오른 날개 들고 오른 날개 들고 양쪽 흔들흔들 날개 다쳤네요 이제 나올 거예요 이제 나올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 수의사 선생님 콧물이 아파요 살펴봐 주세요 콧물이 주르륵 이마가 뜨거워 온도를 재봐요 감기 걸렸네요 이제 나올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 수의사 선생님 동물이 아파요 살펴봐 주세요 이쪽 정진기 저쪽 정진기 배를 쓰담쓰담 과식을 했네요 음식은 적당히 먹어요 선생님 선생님 수의사 선생님 동물을 고치는 수의사 선생님 날개 다친 오리 감기 걸린 돼지 과식 강강아지 과식 강강아지 모두 고쳐 주어요 동물을 고치는 수의사 선생님 진절하고 다정한 수의사 선생님 수의사 선생님 수의사 선생님 관찰해 볼까 바다 속을 탐험해 봐요 뭐가 있을까 동글동글 길쭉길쭉 문어예요 바다 속을 탐험해 봐요 뭐가 있을까 반짝반짝 지느러미 물고기예요 바다 속을 탐험해 봐요 뭐가 있을까 동그랗고 지저분한 쓰레기네요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돼요 바다 속을 탐험해 봐요 뭐가 있을까 알록달록 모여있는 산호초예요 바다 속을 탐험해 봐요 뭐가 있을까 튼튼한 갑옷 입은 과제예요 바다 속을 탐험해 봐요 뭐가 있을까 크고 뾰족한 이빨 상어다 바다 속을 탐험해 봐요 뭐가 있을까 긴 날개 지느러미 가오리예요 바다 속을 탐험해 봐요 뭐가 있을까 반짝반짝 보석 같은 조각이에요 바다 속을 탐험해 봐요 뭐가 있을까 커다랏 커다랏 커다란 우와 그래다 반짝반짝 친구들 찾아와요 어디 있을까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바다 속을 관찰하는 바다 탐험해 다채롭고 신비로운 바다 속 여행 우리는 빵 굽는 파티쉘 달콤 포근한 방울 만들어 볼까 동그란 그릇에 우유 넣고 밀가루 뚜뿍 붓고 달걀을 하나 깨서 쓱쓱 져요 손으로 토닥토닥 하고 두드려서 반죽 만들어요 토닥토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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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죽 만들어요 네모난 그릇에 반죽 넣고 예쁜 모양 만들고 달콤한 꿀 꺼내서 쓱쓱 발라요 열기로 모락모락 하고 따끈하게 오븐에 구워요 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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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븐에 구워요 새하얀 새 그린바른 빵을 동글동글 모양 잡고 달콤한 설탕가루 슬슬 뿌려요 콧노래 룰루랄라 환영화일 장식들 예쁘게 꾸며요 룰루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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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게 꾸며요 우주비행사 준비되었나요? 우주비행사 크롱 출발 크롱 3 2 1 달성 우주비행사 하늘 달아요 새까만 세상에 저만 우주로 지구 밖에는 무엇이 있을까? 궁금해요 궁금해요 우주로 가요 커다란 우주선 맛집에 가요 반짝반짝 별대만은 은하개로 다른 행성은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해요 궁금해요 우주로 가요 돌 따라온다 크롱 피한다 크롱 우주분 타고 슝슝슝 따라가요 붕붕붕 돌을 피해 슝슝슝 따라가요 붕붕붕 붕붕붕 우주비행사 행성 끝 차례에요 어떻게 생겼나 모양 살펴봐요 이곳엔 누가 누가 살고 있을까? 궁금해요 궁금해요 알아가 봐요 우리 함께 놀자 우리 함께 놀자 우주를 탐구하는 우리의 싱싱하고 용감한 멋진 우주비행사 예이 크롱크롱 예쁘게 디자인 크롱 우슝 이 방이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디자이너가 오저싸고 오저싸고 센시하게 만들어줄게요 미끄림 쓱싹싹 그려봐요 지수도 재고 가로, 세로 디자인 예쁘게 샤라, 달랑 누구보다 멋지게 가구도 지저분한 물건들은 정리해요 고음색 예쁜색 칠해봐요 아름답게 만들어요 이렇게 볼까? 그냥 미끄림 쑥싹싹 그려봐요 지수도 재고 가로, 세로 디자인 예쁘게 샤라, 달랑 샤라, 달랑 누구보다 멋지게 와우! 퍼져난 부부는 장식들로 세련되게 꾸며봐요 화려한 꽃들도 누와봐요 아름답게 만들어요 디자인 완성! 다행 됐어요 멋지다 크라 나는요 과학자 다양한 발명을 하지 또 어떤 기발한 물건을 만들어볼까?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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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발한 발명품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 고민해요 바로 그거야! 힘들게 청소하는 우리 친구 우리 친구 우리 친구 집안일을 도와주는 로봇 발명해요 청소가 한결 쉬워졌어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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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발한 발명품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 고민해요 그래 그거야 그래 그거야 짱 못 짜는 우리 아기 편히 잘 수 있게 짜장 노래 나오는 침대 발명해요 아기가 참 잘 도자네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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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발한 발명품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 고민해요 아하 그거야 멀리 사는 우리 친구 보고 싶을 때 얼굴 보며 통화하는 전화기 발명해요 우와 참 신기하다 똑똑박사 과학자 무엇이든 뚝딱뚝딱 신기하고 재미있는 물건 발명해요 ㅎㅎ 아pass 아 particularly 발식 악당 로봇이 출동해라 출동 나는 악당 로봇이다 우웨 Airport 슈퍼형은 포로로 어디인가요 슈퍼형은 포로로가 출동해요 괜찮아요 슈퍼형은 포로로가 출동해요 슈퍼형은 포로alia 어디인가요 슈퍼 영웅은 그룹이 변신해요 괜찮아요 슈퍼 영웅 루피 어디 있나요 슈퍼 영웅 루피 달려가요 괜찮아요 슈퍼 영웅 패티 어디 있나요 슈퍼 영웅 패티 구할게요 괜찮아요 슈퍼 영웅 포비 어디 있나요 슈퍼 영웅 포비 공격해요 괜찮아요 슈퍼 영웅 포로록 어디 있나요 로켓처럼 날아가서 구해줄게요 슈퍼 영웅 머리러 슈퍼 영웅 그럼 어디 있나요 번개처럼 달려가서 구해줄게요 슈퍼 영웅 그룹 슈퍼 영웅 루피 어디 있나요 미풍당당 루피가 구해줄게요 슈퍼 영웅 루피 슈퍼 영웅 패티 어디 있나요 멋지게 변신해서 구해줄게요 슈퍼 영웅 패티 슈퍼 영웅 포비 어디 있나요 힘이 센 포비가 구해줄게요 슈퍼 영웅 포비 런처 슈퍼 영웅 포비 런처 슈퍼 영웅 포비 런처 슈퍼 영웅 작곡 옆으로 가 한 꼬마 아이가 떨어져 쿵 여섯 여섯 꼬마 아이가 자고 있는데 옆으로 가 옆으로 가 한 꼬마 아이가 떨어져 쿵 다섯 다섯 꼬마 아이가 자고 있는데 옆으로 가 옆으로 가 한 꼬마 아이가 떨어져 쿵 넷 네 꼬마 아이가 자고 있는데 옆으로 가 옆으로 가 한 꼬마 아이가 떨어져 쿵 셋 세 꼬마 아이가 자고 있는데 옆으로 가 옆으로 가 한 꼬마 아이가 떨어져 쿵 둘 두 꼬마 아이가 자고 있는데 옆으로 가 옆으로 가 한 꼬마 아이가 떨어져 하나 한 꼬마 아이가 자고 있는데 혼자는 무서워 여기로 와 여기로 와 열 꼬마 아이 함께 자를 열 꼬마 아이가 자고 있는데 떼굴떼굴 떼굴떼굴 바나나 차가 떼굴떼굴 모두 모두 모여라 바나나 차에 타세요 다 같이 랄랄라 바나나 차에 타세요 바나나 랄랄라 얘들아 가자 바나나 차 타고 달려요 다 같이 랄랄라 바나나 차 타고 달려요 신나게 달려요 차차 기다란 바나나 차 라 차 차 차 바나나 차 차 차 먹으면 힘이 우라 차 차 차 바나나 차 차 노랑 노랑 바나나 달려요 다 같이 랄랄라 친구와 함께 달려요 신나게 달려요 노랑 노랑 바나나 달려요 다 같이 랄랄라 친구와 함께 달려요 신나게 달려요 깨로 넣어 바나나 차 차 차 머핀맨을 안아요 오 머핀맨 오 머핀맨 머핀맨을 안아요 우리 동네 머핀맨 머핀맨을 알아요 오 머핀맨 오 머핀맨 머핀맨을 알아요 우리 동네 머핀맨 경찰관을 안아요 오 경찰관 오 경찰관 경찰관을 안아요 우리 동네 경찰관 경찰관을 알아요 오 경찰관 오 경찰관 경찰관을 알아요 우리 동네 경찰관 소방관을 안아요 소방관, 소방관 소방관을 안아요 우리 동네 소방관 소방관을 알아요 소방관, 소방관 소방관을 알아요 우리 동네 소방관 뽀로로를 안아요 뽀로로, 뽀로로 뽀로로를 안아요 뽀롱뽀롱 뽀로로 뽀로로를 알아요 뽀로로 뽀로로 뽀로로를 알아요 뽀롱뽀롱 뽀로로 우리 손가락 인형놀이 할까? 좋아! 경찰 손가락 경찰 손가락 어디 있나요?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소방관 손가락 소방관 손가락 어디 있나요?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의사 손가락 의사 손가락 어디 있나요?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요리사 손가락 요리사 손가락 어디 있나요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우주인 손가락 우주인 손가락 어디 있나요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경찰 손가락 경찰 손가락 어디 있나요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나쁜 도둑 꼼짝마 소방관 손가락 소방관 손가락 어디 있나요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불이 나면 출동 요리사 손가락 요리사 손가락 어디 있나요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어디가 아픈가요? 요리사 손가락 요리사 손가락 어디 있나요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맛있는 요리 나왔습니다 우주인 손가락, 우주인 손가락 어디 있나요?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우주비행사 크랑 다양하고 멋있는 직업손가락 여기요, 여기요 반가워요 열 열 마리 꿀벌이 자고 있는데 옆으로 가, 옆으로 가 한 마리 꿀벌이 떨어져 쿵 아홉 아홉 마리 꿀벌이 자고 있는데 옆으로 가, 옆으로 가 한 마리 꿀벌이 떨어져 쿵 여덟 여덟 마리 꿀벌이 자고 있는데 옆으로 가, 옆으로 가 한 마리 꿀벌이 떨어져 쿵 일곱 일곱 마리 꿀벌이 자고 있는데 옆으로 가, 옆으로 가 한 마리 꿀벌이 떨어져 쿵 여섯 여섯 마리 꿀벌이 자고 있는데 옆으로 가, 옆으로 가 한 마리 꿀벌이 떨어져 쿵 다섯 다섯 마리 꿀벌이 자고 있는데 옆으로 가, 옆으로 가 한 마리 꿀벌이 떨어져 쿵 넷 네 마리 꿀벌이 자고 있는데 옆으로 가, 옆으로 가 한 마리 꿀벌이 떨어져 쿵 세 세 마리 꿀벌이 자고 있는데 옆으로 가, 옆으로 가 한 마리 꿀벌이 떨어져 쿵 둘 두 마리 꿀벌이 자고 있는데 옆으로 가, 옆으로 가 한 마리 꿀벌이 떨어져 쿵 가자 한 마리 꿀벌이 자고 있는데 도망가자 옆으로 가, 옆으로 가 열 마리 꿀벌 날아갔네 전부 파괴한다 아니, 내가 따서야겠군 하얏! 악당, 로봇 왜요, 패티? 말을 부수면 안 돼요 싫어, 싫어 부술 거야 그렇게는 안 돼 하얏! 악당, 로봇 왜요, 패티? 남을 괴롭히면 안 돼요 싫어, 싫어 괴롭힐 거야 그렇게는 안 돼 하얏! 악당, 로봇 왜요, 패티? 물건을 빼앗으면 안 돼요 싫어, 싫어 뺐을 거야 그렇게는 안 돼 하얏! 악당, 로봇 내 패티 나쁜 짓 하면 안 돼요 다신 안 그럴게요 좋은 생각이에요 나쁜 악당 나타나면 슈퍼 영웅 패티가 용서 못해 아직 아무도 안 온 거야 졸려 우리 모두 다 같이 재료를 우리 모두 다 같이 준비해 우리 모두 다 같이 즐겁게 요리해 우리 모두 다 같이 요리해 우리 모두 다 같이 힘 모아 쿡쿡 우리 모두 다 같이 힘 모아 쿡쿡 우리 모두 다 같이 즐겁게 요리해 우리 모두 다 같이 힘 모아 쿡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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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다 같이 즐겁게 요리해 우리 모두 다 같이 요리를 쿡쿡 우리 모두 다같이 힘 모아 우리 모두 다같이 힘 모아 우리 모두 다같이 즐겁게 요리해 우리 모두 다같이 요리해 와우, 맛있는 냄새 일어나, 밥 먹자 우리가 음식을 준비했어 우와, 맛있겠다 고마워